그려줬던 그 시간 속 그려줬던 그 시간 속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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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 들어줄까 봐 그리운 기억에 손짓을 한다 내게 돌아올까 봐 보고 싶다 이것은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해 버린 나의 이야기다 내게 돌아올까 그려준던 그 시간 속에 그려줬을 하여 그려줬을 하여 그려줬을 하여 그려줬을 하여 그려줬을 하여 그 시간 속에 그려줬을 하여 그려줬을 하여 그려줬을 하여 이것은 여시입니다 孤独の中 初めて得たトモは 王宮の外にも 世界があることを 教えてくれた 원の家臣で 心を通わせる 唯一の親友 リン 12살 나이에 만났던 것은 나에게 세상을 보여준다 저기 그 세상에 네가 있었다 王宮の外で 出会った 美しい少女 サン この出会いが 三人の運命を 動かし始める 이 아인 여자다 너 저 아인 진짜 모르겠니? 그 집에서 만났던 몽종아이다 저 아인 여전히 이상하게 생겼어 懐かしさとともに サンに心惹かれていく 원 しかし リンの心にも 秘められた 思いが生まれていた 할 겁니까? 받으실 겁니까? 그러지 마요 운다 세월이 흘러 먼 훗는 날 돌이켜보니 이날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三人の男女の 甘く切ない 三角関係が始まる 그 아이가 왕린을 보는 눈을 봤습니다 왕린이 그 아이를 보는 눈을 봤어요 내가 마음에 든 여인을 린 여인으로 볼 리가 없습니다 그게 린이에요 내리 すれ違う 心と心 돌아されば 그때 세자자와의 바닥이 드러날 것입니다 고려야 온 백성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답니다 순혈의 왕께서 일어나 주시기를요 임시와 유나 혼정형 내 생에 오직 하나뿐인 벗이었고 오직 하나뿐인 여인이었다 왕린에서 노력하자마자 멋진 랩 랩 랩 스토리 왕랄 오와 아이슬 오 오 아이슬 아이슬 아멘 아멘 아멘